옆에 비디오 레오나드 우드 테라시스 이렇게 되어있네요 오늘 마켓플레이스라는 슈퍼에 가서 장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거 홍콩에도 있나? 홍콩에도 있고 전세계에 다 있는 거죠 마켓플레이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켓플레이스 만두 있다 알새우만두 김치만두도 있고 칠리새우 한국도 다 들어있다 비싸서 그렇지 334 불고기 피자 김말이 있는 고추 김말이 있다 칠리새우 632 김치전병 근데 이런 만두가 너무 비싸 479 오 비싸대 만두가 너무 비싸 만두도 비싸고 다 비싸네요 462 도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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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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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오 상감만두 하이에 부추만두도 있고 우동사리도 있고 한국어 다 들어왔네요 우동사리도 들어있네요 수풀 데리야끼, 닭꼬지, 야채 닭갈비 와... 476, 12,000원 범죽가네? 어, 범죽산 1kg요 534원 응, 519% asset drain니당 이게 몇 Tempadduct ogl 근데 뭐 와두 wont且 미 own 수풀 conspir 생각을 다shot 제육부 달리에서 하자 900g for 98g? 아, but each 900g 전체가 1kg 안된다 이 말이잖아 100g? 그거를 좀 잘라 달랐다 뭐지? 이렇게 잘라가? 고고 고고 안이 참 깨끗하네요 저기 육절기가 있네요 수동 육절기 더 큰 마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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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 마요네 더 큰 마요네 더 큰 마요네 이렇게 동네 주문한 정리를 준비하고 오는 거 맞지 않나? 더 큰 마요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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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